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여의도 이론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정의철 이사,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북장애인권익응호기관 이문희 관장,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가 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사자들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